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철선과 충돌하며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와 관련해 관객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국감장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벼멸구 피해와 관련한 재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피해 농가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 이모조모, 서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 여객선이 공사형 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순간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주기관 한전은 공사시간 단축을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공법을 선택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대응 역시 지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피해 면적 조사와 피해 접수 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인정 최소 기준보다 10%가량 기준을 높인 탓에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는 모두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